통합의 가치를 말씀하시던 우리 강은식 후보께서 사퇴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. 우리 강은식 후보께서 추창하셨고 저 역시 공감하는 통합의 민주당을 만드는 일에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.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강은식 후보와 같은 훌륭한 차세대 리더를 발굴했다는 것도 하나의 성과라는 생각이 듭니다. 우리는 결국 함께 갈 동지이고 통합의 민주당에 구성어진다.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